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간입니다. 권미정 캐스터를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오늘은 제가 나왔습니다. 한경의 제니, 권미정 캐스터. 아마도 콘서트를 준비하러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옆에 이상로 멘토 나와있네요. 이상로 멘토,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오늘 우선 투자 포인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 순환매라는 투자 포인트를 잡았는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주도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이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큰 이슈가 없는 수급적인 공백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대부분 다 말로써 시장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는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흐름 자체는 8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밤에 있을 우리가 CPI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인 언급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9월 달에 대한 CPI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에서 반도체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주의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에 대한 조정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개별적인 순환배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거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헬스 ETF에 대한 부분 자체가 8월 3일 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전체적인 순배수 금액만 약 300억 원 이상이 유입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면모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셀티론헬스케어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선은 셀티론헬스케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바이오 업종들의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조동 양상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또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현재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있을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회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본다면 셀티론헬스케어에 대한 반등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타나는 과정 현재 장기평 자체를 돌파하면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셀티론 그룹주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바뀌는 흐름을 좀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중국 관련된 이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중국에서 6년 5개월 만에 단체 여행을 허용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화장품주들과 여행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텍스 리펀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관광 관련된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단연 화장품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처 함부리라든지 또는 한국 화장품 같은 기업들은 오늘 상한가를 또 달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시면 현재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했던 모습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재 이슈로 인해서 큰 급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결국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수납매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낙폭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단박이 올라가는 이런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단체 여행에 대한 허용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 자체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이끌지 여부는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과에 대한 수출 비중이 과거에는 26%에 대한 맥시멈까지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고 현재 같은 경우는 17%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100이라고 본다면 그 100을 계속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관점에서는 한 60에 70 정도로 눈높이를 낮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화장품 관련 주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 오늘 자리에서 매수를 단박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내일 시장 정도의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크게 천연가스 가격대를 매기는 게 총 세 군데입니다. 미국에 대한 천연가스 가격이 있고 하나가 TTF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영국 가스에 대한 가격인데 유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TTF 가스와 영국 가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고 현재 유럽 가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격이 주간 단위로 약 38%에서 약 40% 가까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도 LNG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 몇 가지 보신다면 우리가 LNG 관련주라고 했을 때 SK 가스라든지 한국 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이 조금 대형주로서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대신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대단히 작은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초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 본다면 대성에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권의 LNG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현재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바닷권력을 돌릴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LNG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름에 가장 비숙이거든요. 대신 또다시 한 번 더 겨울로 갈수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현재 이런 LNG 가격에 대한 상승분 자체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슈는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유럽에서 가격 폭등은 여러 가지 고민을 났네요. 유럽의 겨울을 좀 걱정하게 되고요. 또 물가 상승을 자극해서 지금 좀 금리를 떨어뜨린다 내년에 이런 얘기가 또 유럽 때문에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 얘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텐텐버거 트렌드는 리조트 관련주를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태풍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전을 꼭 기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이제 현재 또 핫하게 뜨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는 또 리조트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예약을 상당 부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 8월달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리조트 관련된 기업들도 현재 성수기를 맞이함으로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리조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는 리조트 관련주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본다면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평창에 있는 용평 리조트 가장 유명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원입니다. 하이원 리조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운영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아난티 커버가 있죠. 그래서 아난티 부산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도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또 2분기 실적 자체에서도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 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리조트와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하면 카지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집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숙박업까지도 경영을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명 리조트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대명 리조트가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명 리조트에 들어가는 부자재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대명 소노 시즌이라고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이 기업이 계열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켄싱턴 리조트 호텔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e-world라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e-world가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 e-land park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e-land park는 비상장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한 종목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은 뭔가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난티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난티라고 하면 과거에는 경협주로서 가장 가열차게 달려갔던 기업이 바로 이 아난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협에 대한 물은 이제 다 빠졌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면 월봉상에서 120월성 10년간의 평균 종가 밑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는 과정들인데 현재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난티라는 것이 우리가 숙박업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조금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적인 측면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경협주로서에 대한 주가 왜곡이 이루어졌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휴양업체로서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우리가 또 휴가 시즌에 대한 우리 또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단에 있는 장기평을 막고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또다시 한 번 더 돌파에 대한 트라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8,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텐텐백오 원픽 종목으로 아난티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